찬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면서 오늘은 올가을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두툼한 코트도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 기온에서 출발했습니다. 낮에도 보통 가을 날씨치고는 많이 쌀쌀할 텐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강릉이 16도, 대구는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추우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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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